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바리톤 김동섭 교수님이십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서 디 프로벤사 일말, 유쏠, 에릴레비에 아이유니브 이렇게 두 곡 들려주시겠습니다. 오페라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략한 줄거리? 요 정도만 그 들려드릴 라트라비아타는 그 귀천한 신분의 여자를 사랑하게 될 귀족 청년에게 그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아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부드러운 목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강권하는 아주 강한 어조의 느낌이 노래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빌리브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만들어졌지만 에릴레비가 세계 평화와 인류 형제일을 노래하는 법으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두 곡을 바리톤 김동섭 교수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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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